로또 역대 2월 빈도수 2월 빈도수가 낮은 수 보면은 5번하고 5번 5번 9번 5번 25번 32번 32번 42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수가 여기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숫자를 빼면 견학 맞겠습니다 이후 숫자 5수는 2월 확률이 맞습니다 우리 맞은 수위입니다 통계니까 참고해 주세요 통계니까 역대 1회차부터 749회까지 통계 통계 예